당신의 귀는 틀리지 않았다. 신기념 배속 테스트 스타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독사하는 당신을 위해 AI 배속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독사하는 당신을 위해 AI 배속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게 같은 배속? 당신의 귀는 틀리지 않았다. 윌라가 평범한 배속이 아닐 뿐. 세계 최초 개발한 윌라 AI 배속으로 불필요한 오디오는 빠르게, 필요한 오디오는 명확하게. 세계 최초 개발한 윌라 AI 배속으로 불필요한 오디오는 빠르게, 필요한 오디오는 명확하게. 처음 만나는 2세대 오디오북. 윌라 오디오북.